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고 즐겁게 기초 영어회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이런 대사들인데요. 조금 길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영어 문장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생활에 굉장히 활용도 높은 문장이니까 외웠다가 나중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대화 상황입니다. 생일 축하해 제임스, 당신에게 줄 선물을 갖고 왔어 라고 하니까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당신은 천사입니다. 네, 굉장히 원하던 선물을 받았을 때 이런 리액션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첫 번째 대사, 생일 축하해 제임스, 당신에게 줄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영어로 바꾸면요, Happy birthday, James. I brought a present for you. 이렇게 했어요. 앞에 있는 Happy birthday, 이건 우리가 워낙 많이 사용해서 한국어처럼 익숙해진 대사들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적인 일상생활 속에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Happy birthday,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우리는 앞으로 계속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 언제까지 외우면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반복된 문장들이 Happy birthday와 비슷한 느낌으로 나올 때까지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brought a present. 영어 문장을 만들 때는 주어, 동사부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는 I brought, bring의 과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물 같은 걸 가져오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불규칙적으로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따라 외워주셔야 돼요. I brought, 나는 가져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뭘 가져왔는지 뒤에 붙여줘야 됩니다. A present. I brought a present. 선물을 가지고 왔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for you. 그냥 이렇게 끝내야 되지만 당신을 위한 선물이다 라고 의미가 살짝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보면 생일 축하합니다, 제임스. Happy birthday, 제임스. 나중에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 brought a present for you. 의미 단위로 살짝 끊으면 I brought a present. 여기까지는 끊지 말고 한 번에 쭉 갈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문장 다시 느낌 살려서 해볼게요. Happy birthday, 제임스. I brought a present for you. 한 번에 쭉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말하는 게 생명입니다. 자, 두 번째 거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 제가 원하던 거였는데 당신은 천사입니다. 이 영어로 하면요. This is what I wanted. You're an angel. 처음에 뭐라고 했죠? This is what I wanted. This is라고 하면 이것은 뭐뭐입니다. 뭐뭐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마 선물을 가져왔으니까 눈앞에 있는 이거를 얘기하겠죠. 좀 멀리 있는 거. 저것이라고 하면 that. 가까이 있는 거. 이것은 this. This is. 이것은 뭐뭐입니다. 자, 어떤 뭐 This is a book. This is a cell phone.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셔도 되고요. 여기처럼 what 주어 동사를 문장 중간에 넣으시면 뭐뭐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돼요. 여기서는 what I wanted. 내가 원했던 것.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거 내가 원했던 건데. 이런 느낌으로 가신다면 this is what I wanted. what의 강세지음에서 다시 해볼까요? this is what I wanted. 이런 식으로 강세를 주고 멜로디가 만들어집니다. 그냥 what I wanted. 이거랑은 듣는 사람이 훨씬 느낌이 다를 거예요. this is what I wanted.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뭔가 원했던 선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ou are an angel 이라고 완성지어고 있죠. 당신은 천사입니다. You are an angel. 그냥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말들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방금 했던 거 다시 한 번 떠올리면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계속 외운 표현을 확인하는 거는 훨씬 더 깊숙하게 제대로 외우기 위한 필수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외국에 살면 계속해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쓰게 되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기회가 거의 찾아오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생일 축하해 제임스 당신에게 줄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영어로 하면 Happy Birthday James I brought a present for you 헷갈리시면 다시 보고 하시면 돼요. 네, 보고해 볼까요? Happy Birthday James I brought a present for you 그러니까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당신은 천사입니다. This is what I wanted. You're an angel. 한 번 더 해볼까요? This is what I wanted. You're an angel.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대화 상황 계속 보도록 할게요. 헤어드라이어 가져왔나요? 라고 물으니까 미안해요. 깜빡 잊고 안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이것도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헤어드라이어 가져왔나요? 라고 묻는다면 Did you bring a hair dryer?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Did you를 사용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표현이 과거를 물어보는 표현이거든요. 또 뭐, 뭐 했어? 라고 물어볼 때 Did you?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죠. 자, Did you 다음에는 동사가 나올 차례죠. 뭘 했는지 물어보면 Bring a hair dryer. Bring. 조금 전에 우리가 과거 형태로 배워봤었죠? Broach. 원래 형태는 bring입니다. 이 R 사운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입을 모아준 상태로 시작하면 더 비슷한 사운드를 낼 수 있어요. Bring이 아니고요. Bring. 약간 모은 사운드가 나오는 거죠. Bring a hair dryer. Hair dryer가 뭐죠? 뭐 사실 이거는 거의 한국어처럼 쓰는 거기 때문에 머리 말리는 거 헤어드라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헤어드라이어. 이거는 약간 한국어처럼 얘기하는 거고요. Hair dryer. 조금 약 감아준다는 둥글둥글하게 멜로디를 만들어준다는 느낌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상대방과 대화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전체 문장 다시 해보면요. Did you bring a hair dryer? 헤어드라이어 가지고 왔나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미안해요. 깜빡 잊고 안 가져왔습니다. 이거 영어로 바꾼다면 I'm sorry. I forgot to bring it. 이렇게 돼요. 이번에는 I'm sorry. 이것도 Happy Birthday처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런 표현이 한두 개가 아니고 백 개, 천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조합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영어로 말하는 것도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 보면 I forgot. 주어 동사가 일단 나왔죠. 나는 잊어먹었다. I forgot. forget이 원래 형태인데 과거형. 잊어버린 거는 과거일이잖아요. 그래서 과거형태 forgot. 이렇게 불규칙하게 변하는 거는 나오는 것마다 외워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아, 까먹었다. 이렇게 끝내도 되지만 뭐뭐하는 것을 까먹었어.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to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I forgot to bring it. I forgot to bring it. 이렇게 to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동사 가져오다가 아니고 가져오는 것을 뭐뭐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길게 만들 때 굉장히 유리한 요소 중 하나예요. I forgot to bring it.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forgot to bring it. 잘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헤어드라이어 가지고 왔나요? 라고 부르면 Did you bring a hairdryer? 한번 더 해볼게요. Did you bring a hairdryer? 그러니까 대답하죠. 미안해요. 깜빡 잊고 한 가지 왔습니다. I'm sorry. I forgot to bring it. 한번 더 해볼게요. I'm sorry. I forgot to bring it. 잘하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 대화 상황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요? 막 제가 아우 피곤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뭐 간혹가다 얘기하면 괜찮지만 계속해서 얘기하면 좀 짜증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어젯밤에 제가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오늘 밤에는 일찍 자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말투에 따라서 약간의 공고 정도 느낌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약간 좋은 정도의 느낌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것부터 볼게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하니?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Why are you so tired today? 이 tired, 이건 피곤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피곤하단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걸 하나씩 가져오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쉬운 거 보면 행복한, happy, 슬픈, sad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만큼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만큼 알고 있으면 더 표현을 많이 내가 원하는 거를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나오는 거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배워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I'm tired. 나는 피곤해. You're tired. 너는 피곤해. Are you tired? 너 피곤하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 수 있어요. 뭐 거기에 so를 붙이면 정말 피곤하다라고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이 되겠죠. 자, 이 질문에다가 why를 붙일게요. why를 문장 가장 앞에 넣으면 왜? 라고 이유가 궁금한 거죠. Why are you so tired? 또 왜 이렇게 피곤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죠. 그리고 today를 붙이면 오늘이라는 의미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해하니? 이 정도 느낌이 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해볼까요? Why are you so tired?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다시 한 번 더요. Why are you so tired? 잘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어젯밤에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영어로 하면 I didn't sleep much last night. 자, 이번에도 주어 동사 I sleep. 나는 잔다. 근데 거기 앞에 didn't를 붙여볼게요. 동사 앞에 didn't를 붙이면 부정. 과거를 부정하는 표현이 됩니다. 조금 전에 did you? 과거를 물어봤죠? 이번에 부정하는 겁니다. I didn't sleep much. 나는 못 잤어. 많이 못 잤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 주어 동사에다가 과거를 말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배우지 않았지만 미래를 알게 하고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진짜 막 이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딱 이 정도 되는 느낌이거든요. 제 수업을 들으면 이 느낌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아, 못 잤어. 과거구나. 이게 0.1초 만에 훅 지나간 다음에 I didn't sleep much.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공부, 공부, 반복하다 보면 0.1초 만에 딱 떠오릅니다. 어떤 표현처럼요? I'm sorry. Happy birthday. 진짜 이거는 딱 단기간 지나가거든요. 딱 이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today는 오늘이고요. Last night. 이거는 어젯밤, 지난 밤이란 느낌이죠. 그래서 지난 밤에 많이 못 잤어. I didn't sleep much last night.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는 일찍 자는 게 좋겠어요라고 약간 권유하고 있죠. 영어로 말하면 I think you should go to bed only tonight. 길어 보이지만 나눠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가장 먼저 I think 나는 생각한다. 너무 딱딱하고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뭐뭐인 것 같아. 이렇게 나의 생각을 얘기할 때는 I think를 붙여주시면 돼요. 확정된 느낌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얘기하고 있나요? You should go to bed. Go to bed. 이거는 자러 간다. 잠자리에 들러간다라는 표현인데요. 그 앞에 you should가 붙었죠. should. 이거는 강압적인 느낌을 안 해요. 그냥 뭐뭐하는 게 좋아. 아, 뭐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부드러운 권유 정도의 느낌이 되는 거죠. You should go to bed. 어젯밤에 많이 못 자서 아, 피곤해 하니까 음, 일찍 자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정도 느낌. 해! 이게 아니고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해. 이렇게 부드럽게 권유한다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I think you should go to bed. 내 생각에는 너 자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자러 가죠? early, tonight. early는 이른. 그래서 빨리 자러 가라는 거고요. tonight. 이거는 내일 밤도 아니고 어젯밤도 아니고 오늘 밤을 얘기합니다. 어젯밤, last night. 오늘 밤, tonight.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I think 너 자러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You should go to bed. 일찍, 오늘 밤. only, tonight. 연결해 볼게요. I think you should go to bed. only, tonight.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하세요? Why are you so tired, tonight? 한번 대 볼게요. Why are you so tired, tonight? 대답합니다. 어젯밤에 잠 많이 못 잤거든요. I didn't sleep much, last night. 한번 대요. I didn't sleep much, last night.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는 일찍 자는 게 좋겠어요. I think you should go to bed only, tonight. 한번 대요. I think you should go to bed only, ton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정말 열심히 하는 정말, 네, 정말 훌륭한 학생분들입니다. 네, 근데 모든 문장을 오늘 배우고 오늘 다 외우고 완벽하게 하는 거는 어려운 거라는 걸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냥 넘기긴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제가 숙제 딱 한 문장 오늘 배웠던 거 가져왔거든요. 이거 댓글로 한번 남기면서 다시 복습한다. 그리고 내 걸로 확실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헷갈리시면 다른 분들이 쓴 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어떻게든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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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